새 맵도 즐거운데 새 상자요?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탐사 할 게 많은 건 되게 좋거든? 이 수뇌를 들어오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사람이 간사한 게 적게 주면은 적다고 지랄을 하고 많이 주면은 많다고 지랄을 해서 지금 약간 내가 그 느낌이야 이거 너무 많다 와 이씨 뭐 이렇게 많이 시켜 지형이 왜 이렇게 복잡해 찡찡대잖아 돌이켜 보면은 다른 오픈월드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 할 때 맵 넓다고 찡찡대는 적이 없었거든? 오히려 패키지 게임들은 같은 가격 쪽으로 샀을 때 탐사할 게 많으면은 좋단 말이야 와 이런 게 있어? 와 컨텐츠가 넘쳐나네? 초 갓겜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원신은 분명 재밌어 재밌는데 왜 자꾸 이게 찡찡대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비단 나만 찡찡대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컨텐츠가 지나치게 방대한 상황에 대해서 찡찡대는 경우가 있었잖아 뭐 가까운 시일만 봐도 금사과제도 복각했을 때 나는 원신 치고는 힘을 많이 줬고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찡찡대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이 사람들 왜 찡찡대지 싶었는데 정작 수며로 딱 들어오니까 내가 찡찡대기 시작해 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? 그리고 이런 찡찡대는 것 때문에 최근에 원신하면서 살짝 그 감정이 들었어 약간 숙제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숙제 페이스 문제 같다고요? 페이스라는 게 무슨 페이스를 말하는 걸까? 우리가 패키지 게임 할 때 월드가 방대한다고 찡찡대지 않잖아요 그렇지? 패키지 게임은 월드가 방대하면 더 두 팔 들고 환영하지 근데 왜 원신 할 때는 나조차도 찡찡대냐 이거지 원신은 가차게임이고 월드 탐사가 보상이랑 연계되어 있는 데다가 다 털어야 한다는 게 압박 아 그건 동의 탐사할 때 계속 신경 쓰는 게 진짜 나도 수백 번 얘기했고 니네도 수백 번씩 얘기했잖아 종림종림 저 오늘 탐사도 몇 퍼 찍었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나도 탐사할 때 탐사도 보면서 돌거든 탐사도가 되게 적으면은 뭔가 빨리 해야겠다는 압박을 좀 받긴 받아 근데 이게 비단 이 탐사도 표식이 있다 없다 만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 물론 이제 앞서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상을 빨리 타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데 그 보상을 빨리 먹고 싶은데 탐사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보상을 타야 한다는 게 굉장히 피로도가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금사관은 심지어 이벤트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더 빨리 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도 금사관은 상자 다 안 털었어 금사관 상자가 180 몇 개였는데 나는 178개인가? 그만큼 안 하고 나머지 6개는 그냥 버렸어 에이 이거 찾는다고 그냥 개고생할 바에 그냥 딴 게임하지 이러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메르는 금사관이랑 다르게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3.8 버전까지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이 탐사도가 100%가 안 찍힌 게 되게 걸리긴 해 그래서 재활하는 보상이 걸리니까 매일 1회 정도만 하던 할 일이 수메르 나오면서 늘어났다 그치? 근데 그 할 일이 놀이가 아니라 뭔가 숙제처럼 느껴져 버린단 거야 분명히 이거 나는 재밌어서 하는 게임인데 왜 순간적으로 숙제처럼 느껴지나? 원신이 구조적으로 숙제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? 그렇게 봐야 되나? 아무튼 좀 그래 그래서 이게 게임이 요즘 하긴 하는데 옛날 맞고 오래 못 하겠어 예전에는 딱 집중해서 여기만 다 털어먹어야지 짝짝짝 하고 쉬었다가 하는데 지금은 이게 그래서 무과금으로일수록 눈에 불키고 하게 된다고 또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 요즘 너무 게임이 퀄리티가 좋아진 건 알겠지만 아우 좀